왜요? 어흥 이렇게 하자고 아 제가 성격이 굉장히 이렇게 좀 소탈해서요 자기 입으로 소탈하다고요? 저도 허탈해요 남은희 선배님 남은희 선배님 주니엠이야 주니엠이야 소탈하시네요 정말 잠깐만 잠깐만 그거 다 하는 거 아니에요? 주니엠이야 다들 사랑해요 해보세요 주니엠이야 이거 다 되잖아요 아니요 주니엠이야 다 같이 시작 주니엠이야 주니엠이야 이건 단체기대란 제 개인기대란 닭소리 닭소리 아 기대 한번 해보자 이건 될 거 같아 아 좀 시원한데 충격받았으면 괜찮아요 이거 다 한 번 해봐 다 한 번 해봐 시작 비슷했어요 동철씨 더 잘해 태현이 형 잘못 나왔네요 오오 잘 어울리게 생긴 사람도 다리 낀 게 돼요 아니요 다 같이 시작 우리 방지영이 형 다 같이 시작 다 하잖아 다 하잖아 지금 아닙니다 되게 다양한 거 많아요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이 정도씩 다 하는 거 아니에요? 다른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태현씨 아키지 말고 비자리 카드 하나 좀 꺼내주세요 다 써 다 써 그렇게 해도 하지 마라 자식아 하지 마라 자식아 하지 마라 자식아 너 뭐 하셨어요? 너 뭐 하세요? 하지 마라 자식아?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매니저 누구야? 이수만 씨요. 그랬습니다. 많은 돈 주셨는데. 19살짜리 소녀가 주현 씨 성대모사 하는 건 참 맞네요.